동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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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고프다 아 음 어우 날 샌네 세상에 이 다크서클 라면 먹어서 얼굴까지 엄청 부었잖아 아 어떡하지 유세린 볼륨 리프팅 컨센트레이트 토너로 피부결 정림을 발라주면 밤새 칙칙해진 피부와 부은 얼굴에 산뜻한 보습과 탄력을 더해줄 군웅축 세럼이 있었지 보습 촉촉 탄력 탱탱 오늘도 내 피부는 볼륨 업 20대부터 시작하는 탄력 리프팅 자고 dialect 아휴 잠 자야겠다 뭐야, 베개 자국이 이렇게 선명하게 났단 말이야? 아 어떡하지 유세린 볼륨 리프팅, 나이트 크림 간밤에 생긴 베개 자국도 금방 없어지도록 탄력을 더해줄 나이트 집중 크림이 있었지 보습 촉촉, 탄력 탱탱 오늘도 내 피부는 볼륨 업 20대부터 시작하는 탄력 리프팅 연말이라 송년일도 많을텐데 집순이 좀 탈피해볼까나? 파티 메이크업 좋았어 렌즈는 요즘 눈이 아프니까 포기해야겠다 송눈 써도 귀찮으니까 패스 뭐야, 왜 이래? 미스터리 뿌려볼까? 아 뭐야, 다 뜨고 각절도 일어나고 뭉치기만 하네? 아 어떡해, 내 피부 핑크 밖에 안 열 perception 화가 난다 유세린 볼륨 리프팅 데이크림 얼굴이 푸석하고 윤기가 없어 화장 안 받을 때도 나 동안에 피부 자국으로부터 날 지켜줄 데이크림이 있었지 보습 촉촉, 탄력 탱탱 오늘도 내 피부는 볼륨 업 피부 속 탄력 충전이 필요할 때 유세린 볼륨 리프팅 라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